아 오케이 그래서 a 9 말하기 쓰기 김학습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a 9 5 열심히 하셨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시구요 n e t 그쵸 n e t 가 모여서 무슨 소리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 넷 오 그렇지 넷 그래서 n 은 n 은 이 되기도 하고 n 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e 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 잘 기억하고 있는데 e 에 어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대표 소리 ok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t 는 그 다음에 알파벳 m m m i o jb 다음 시간에 일대일 할게 오늘 밀린거 ok m i 다 해 왔고 뭐 시험 다 쳤고 뭐 책 다 해 왔고 m i l 안녕 l k 알파벳만 빨리 땐 되겠다 m i l k 합쳐서 르치밀크 M은 I가 가진 3가지 소리 I, E, O 중에서 대표 소리 E L이 가진 소리 대문자 L은 이렇게 쓰지 솔문자 L이 L이 가진 소리는 자 세번째 가지 주준다 L은 L은 글자 이름이 L 이니까 K는 그 합치니까 Milk 알파벳 M, O, O, N 모여서 무슨 소리 된다 문 와우 문 O, O는 O, O는 O, O는 U 된다 했습니다 O, O는 O, O, O O, O, O O, O는 U야 그 다음에 N은 N 합치니까 문 그 다음에 계속 계속 P, E, N 뭔 소리 될거야? P, N, 눈치 P는 P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인데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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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중에서 대표 소리 E, 안녕 N은 N 합치니까 P, N 알파벳 P, E, E B, E, E P, D, I B, E, E, E B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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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울지 마시구요 B, I 김치국 마시구요 Z Z 꼬리같이 생겼잖아 B, I, G pg 됐습니다 p-i-g 모여서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그래서 모여서 뭔소리든다? p-p-g p-p-g i가 가진 색안소리 i-e-e i-e-e g는 p-p-g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, 알파벳 O, P 안녕? 잘했어. O, C, T, O, P, U, S chao, A, C, O, A, O, R, S 그렇죠. 오! 오! 아!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? 오! 영국사람들은 오 됐다고 그러고 미국사람들은 아 됐다는데 미국식으로 배우니까 그 다음에 C가 가진 누가의 소리 스크라 했어 순서대로 스크 스크 여기서는 스크 알죠 크죠 그래야지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돼 아크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O가 또 나왔어 자 여기에 얘가 아 소리가 힘 센 소리야 약한 소리야 아니 그니까 얘가 힘 센 소리야 약한 소리야 힘 세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이 쭉 빠진다니까 어 얘 아 그거는 최고면 내가 얘기해 줄게 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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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잠깐만 기다려줘 류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니 그대 진짜 그대 선생님 저 아래 유가 가진 소리 뭐다 아크트 아크트 뭐 맞죠 근데 마찬가지야 여기에 센 소리 했으니까 얘도 힘 빠지고 얘도 힘 빠졌어 그래서 얘는 뭐 그 다음에 S는 왜 여기 다 접어놨어 쌤 쌤 쌤 여기 왜 다 접어놨어 왜 접어놨는지 봐봐 너 맨날 그런 식으로 되지 악트비스 안 했잖아 오 저거 어디 이거 했어요 아 그래 너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가의 소리가 악트트 악트트 얘는 퍼 퍼 그 다음에 얘는 퍼 퍼스 그래서 다 합쳐서 악타퍼스 악트비스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바로 읽어줄까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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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O가 무슨 소리 했어 O O O가 하진 4가지 소리 O 하진 4가지 소리 쌤 좀 이상해 O 전번에 안 치고 왔잖아 됐습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 듣겠다 O W O O O O OK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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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. 그러니까 nose가 아니고 nose. 자 여기에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야? e. 그런데 끝에 오는 e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? 그렇게 얘기 안했죠. 끝에 오는 e는 소리를 안 낸다 했죠. 소리를 안 내니까 할 일이 있어 없어. 없으니까 심심해요. 옆집이 아니죠. 옆집 간다 그랬어. 얘는 가만히 냅둬요. 그래서 여기가서 얘한테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 얘가. 니 이름 뭐니? 니 이름 뭐니?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? 오우. 그래서 얘가 오우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알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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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이 n 여기 있다 l 여기 있구요 어? 응. H에 H. 어? H. 얘는 R. 어? H하고 R 지금 모르고 있어. O, S, T, R, I, C, H야. 뭐라고? O, O, S, T, T, E. 얘 얘 뭐야 얘? R, T,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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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, ok 그래서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될까요 ok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o o a o 중에서 얘는 대표 소리 중에 두 번째 대표 소리 s 는 착하게도 t 는 착하게도 r 도 착하게도 r i 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ch 뭐 된다 했더라 sh 뭐 된다 했어 h h h 는 어 h 공통점은 입술을 동그랗게 야 된다는 점이요 자 해리야 너 일루와봐 아니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혼 좀 나자 CH는 뭐가 된다? CH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됐어? OS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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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뭐? OSTRYCH OS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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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합쳐서 뭐야? 리 합쳐서 뭐예요? 리 리 얘는 취 다 합쳐서 아스트 리 아스트릿 오케이 너 시험 쳤습니까? 엄마 저 시험 쓰냐고요? 아니 너도 되는 거 알고 너 시험 쳤어? 시험 시험은 여기서 치는 거야 여기서 치는 게 아니고 시험 치고 시험 진행해